오늘 이거 이렇게 다 보내면서 신입업대 유일원이 콘크리트만 남지 어깨 경찰 게임 왜 반응이 없냐 이거 게임이 뭐지 아 됐다 설정 이거 끄고 어 뭐야 노래를 계속 켜놨었네 이 게임 패드 쌉가능이라고 그럴까 그럼 어 할로윈 모드는 뭐지 왠지 끄고 싶은데 음 그러면 슬쩍 패드에 전원을 한번 넣어볼까 아 안 돼 아 패드로 안 돼요 에헤이 패드 안 되네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안 돼 음 뭐 딱히 그래픽 설정도 없네요 이 게임 아 소리를 내가 꺼놨었구나 스토리 모드 맞춤 작업 스토리 모드로 가야되나 로컬 협동 온라인 협동 아 13992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아 님들 들어오지 마세요 예예 어라라 이거 컨트롤러 완벽 지원 게임이라고 됐어 귀찮아 어 깜짝이야 시발 놀래라 언제쯤 안 놀랍니까 내가 죽어야 끝날걸 그거 평생 근데 너 그렇게 일찍 빨리 일찍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로비 코드다 숫자 써준 거 아 예예 보이면 안 되는 거고 상관없어 이미 다 보여줬어 아 그치 그러면 어차피 협동해라 너만 들어오면 못 들어오니까 얍 왈씨가 코드 공사가 안 되네 13992 정도는 칠 수 있지 않아? 아니 나 혹시나 그냥 귀찮아서 나 이거 전체 화면밖에 안 돼 창 모드가 이상해서 잉? 옵션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아까 전체 화면 옵션이 있던데 아니 그게 창 모드로 할라 그랬는데 창 모드가 작아 너 들어온 거 맞아? 옵 어 이거 뭐야 오케이 너가 눌러야 돼 내가 눌러야 돼? 대박 아 맞네 이게 뭔 게임이냐면 경찰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도와준다고 했나봐 라임즈 경관과 근무한 첫날에 대해서 과거 회상식으로 가는거구만 오우 이게 뭐야 위협을 무력화하라 증거를 확보하라 이렇게 되어있네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이거 하나밖에 없네 튜토겠지? 몰라 라임즈랑 릭 존스 내가 릭 존스야 내가 라임즈야? 어 특히 너 존 첫날부터 죽어 나자빠지는 꼴 보고싶지 않으니까 조심하네 누가 그래? 그 오른쪽에 브리핑에 적혀있네 왜 나를 찝어서 얘기하는거지? 기분 나쁘게? 야 임무 난이도가 너무 낮은데? 우리 실력 난이도가 어느정도지 모르잖아 어 어 그러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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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보니까 권총은 하나밖에 못하고 권총은 하나야 이것도 세개 다 쓸 수 있는거 아냐? 그러네 딱딱히 뭐 가진게 없구나 어 근데 나 릭 존슨 하고싶다 그냥 해 아 나 릭 존슨 하고싶은데 아 네 갑시다 아 아 아 릭 존슨 탐나는데 식당이네 식당이네 정리축 역시 릭 존슨이 나왔어 아 아 알아서 읽으세요 선생님들 근데 자막 좀 약간 깨지는 느낌이네 땅 팅 빗방이었네요 식당에 종이 상자가 있었다 비가 묶어있었다 뭐? 미친개 뜬건 뭐야? 뭐? 아구 피지컬 쩐다 그래 맘에 들어 너가 다시 방만 넣어라 너도 이런거 한번 해야지 맨날 저런 캐릭터 시켜줄 수 없지 나도 좀 이렇게 어떻게 찾냐고요 내가 쯤에 추천해줄게요 고맙습니다 그.. 바랄라 느낌이야 다시 대화가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좋아. 드디어 뭐야 운전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최대한 사람을 좀 덜 죽이고 뭐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오 허버 영역은 뭐야? 이거 너무 감도가 빨라 맞지? 개빠르네 데드존 감광도? 감광도가 뭐야? 몰라 어? 뭘 해야 되는 거야? 안 돼? 똑같은데 아하 딱히 없나보다 아 깜짝이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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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이 새끼가 문 열고 나와서 쐈어 그냥 그냥 어떻게 해 몰라 몰라 어 죽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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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못 맞췄나봐 어? 야 그러면 쟤 도망 아유 뭐야 저거? 좀비야? 좀비 뭐야 뭐야 이거 이 게임 아 이거 할로윈 모드라서 예? 설마 이거 좀비 나온 거야? 어 그 무슨 소리야? 죽고 발견 할로윈 개 같은 거 쓸데없는 거 맨날 고 아 아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미안 진짜 어 하하하하 나 때려놓고 아 아 아니 진짜 이거 그냥 뭐 아무런 상관 없이 그냥 그거야? 어 뭐야 새끼들 너 부상 당했대 니가 때려서 그래 미친아 아니야 아니야 방금 얘한테 맞았잖아 너 안 맞았어 맞았어 도끼 있다 도끼 아 아 아 아 왜 뭐하는데 얘 앞에 안 보여? 아 야 봤어 근데 왜 야 나 총 쏴다고 나 총 맞았잖아 아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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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자를 진압하기 위해 위험사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잠깐만 이거 좀비가 왜 나오는 거야 좀더 어이없네 잠깐만 있어봐 뭐 했니? 너 먹겠니? 아니 잠깐만 이거 감광도가 그 마우스 그거야? 어 하하하하 너 한 명 죽으면 재시작이네 이거 아니 개쩐다 에이 왜이렇게 쩐 이게 튜톤가 맞나? 이거 뭐지 이거? 돌아가는 길은 없던거야? 너 어떻게 총 내렸냐? 시프트노니까 뛰는데? 아 아 패드지 너 아냐 바꿨어 다시 잘 봐봐 잘 봐봐 오케오케오케 오케 확인 오 오 씨바 어 와 아 아 재시장 버튼 누르면 너도 나도 같이 되는 거구나 그런가봐 이런 씨 개새끼들이 아 뭐야 왜 없어 이번에 죽여 개새끼들 장전 조심해야될 오오 아 관전 한번 해줄게 오호호호 어 이거 아 친구 뚝배기가 깨졌네 여기 아 여기 마약 같은 거 있는데 이거 같은데 좀비 모드 좀비 안 나온다 이제 할로윈 모드가 켜져있어서 어쩌다 한번씩 나오나본데 아 아 아 씨비 저거 아 이게 내가 보는 시야 너가 보는 시야 다 달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자꾸 니가 내가 보는 걸 못 보는구나 몰랐어 이거 자기 시야만 보는 거 아냐 그래서 자꾸 그랬구나 어 비인가된 폭력 사용하셨구요 왜 씨발 왜 이새끼 총 돌고 있는데 총 안 들었었구요 아까 아니 총을 돌고 있다니까 지금 여기 버려진거 총을 들고 있는 건 범죄가 아니죠 총기 소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새끼가 선생님 경찰 어떻게 되셨어요 와 씨발 진짜 내가 해볼게 어 아 이새끼 봐 하하하하 니 총 총 하하하하하하 야 근데 야 봐봐 죽여야 된다니까 저 새끼 나니서 3점 오고 어쩌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워 아 내가 해줘? 응 보여줘? 뭘 보여준다는 거야 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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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한번 하지 오케이 어 여기 또 마약 없어졌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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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위에 있어 여러개야 그리고 한개가 아닌가 아 오케이 어 씨발 군빈줄 군비 나올 때가 됐는데 어 시민 아 어이구 이거 아 이 군비 씨발 에반데 아 시민 아 아 야 여기 시발놈이 내 친구를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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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좀비 못 꺼? 머리 팍 씻는데 이거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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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혐이네 아 이거 게임 플레이 중엔 안되나봐 아 이거 끝나고 해야되나 어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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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얘들은 한방에 안 죽어 오케 지금 우리 좋아 내 뒤에 있어 걱정하지마 오케 시민? 하하 이거 이게 랜덤인게 더 좋은데 이게 뭐야 이게 랜덤인게 더 좋긴 하다 어디서 시민 어디서 시민 이게 확정으로 나오는게 아니잖아 아 게임할때마다 증거하라던지 이런게 지금 이거 문이 안 열려 아 주변을 살펴야지 하하하 하하하 야 가고 있는데 밀면 어떻게 해 그냥 문을 내가 열어서 내가 들어가는 줄 알았지 원래 열어주고 들어가는 사람 다르지 않냐 그 부대마다 다를걸? 열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없어? 문을 중지고 어 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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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 새끼 아프네 오케 증거 리로딩 오케 시야좀 넓게 보고 있을게 ok 나 이 문 열어라 다들 나 오케 오케이 너 말고 확인 보거에요 이거 열고 해결해 아 저기있었던데 오오 저런 야가치새끼 행복 토마完了 는 편입니다 policeman, 가둬 iter지? 이것, 지 psychological ullie 마hrin sperphous dona, 갑니다 덧棒 악물 호주 AKA UAEGNtaking 경찰! 동료받아 모르겠네 아 할로윈보드 맞는 거 같은데 마녀모자에 코가 붙여있는 거 보니까 그러네 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끝이야? 깜짝이야 저 비인가된 폭력 뭐야 제 집 가자 오케이 둘이 다 살아요 의미가 있다 이건 오케이 그럽니다 내가 열어줘 야 저 시민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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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빨갛은 셔츠였는데 엎드리라고 해볼게 아이씨 안돼 뭐야 아니 쟤 뭐야 갑자기 총들었어 우리 키를 좀 보자 이거 뭐 엎드리라고 하는 키가 도대체 뭐인거야 그 문에 가까이 대면 안되잖아 문 열고 좀 떨어져서 해야되는거 아냐 조준한 상태에서 일단 해봐 항복하라고 명령하기가 2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따라오라고 명령하기를 하는데 엎드리라고 명령하기가 엎드리라고 하면 될걸요 근데 이건 너한테 하는 소리인데 아 그러네 아이씨 적들이 다 존 위기야 나 키 좀 바꿀게 구역할거예 배수 총을 꺼내기 전에 엎드리라고 하면 될걸요 좀 해볼께요 터뜨려! 이 버튼을 꾹 눌러서 체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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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아니 ㅈㄴ 어려워 아이씨 말로미 그냥 쏴버리는데 야 여기만 너 문 좀 봐줘 체크할께 여기 누구 있는데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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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어 너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오케이 하나 있다 있을수도 있어 하나 체포했어 이쪽에서 방금 나 총 날라왔거든 나 잠깐 안에 증거 보고 오케이 증거 보고 얘 체포중 오케이 야 니랑 나랑 시야 공유가 안돼 그니까 너무 무섭다 좀비 조심 오케이 나이스 야 여기 하나 들어있다 내가 들어갈게 이제 들어갈게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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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이거 오줌 짜는데 노랗게 물어있는거 극협이네 오케이 여기 화장실 화장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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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민같은데 시민 확보했어 나이스 오 왜이래 왜이래 이벤트 이벤트 다 된건가 오케 임무 완료 오 나이스 나이스 이 느낌이네 잠시만 저 세끼 권총 떨어뜨린거 먹고 와야겠다 우리 C플 점수 C플러스 우리?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좋게 줄 만하지 않나 아 이거 아까 처음에 죽인 애 때문에 마이너스 650점 됐구나 저거 하나 때문에 C플이라고? 시사한 새끼들 시간 더 중요하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제발 소리좀 그만 지르래? 여려 씨발 생긴건 저래갖고 왜 이렇게 여린거야 미치기야 좆도 안 말하라고요 하하하하하하 일단 나가서 모드좀 끄고 오자 얍 어 손잡이 오케이 아 이거 오프가 있구나 아까 님들 그게 어디있었죠? 비디오인가 어딘가 아 그래 아니 그 설정이 비디오에 있네 너도 꺼야되면 한번 꺼봐 껐어 그냥 난 메인에 있던데 할로윈 모드 오도 아 그러네 온라인 협동 33417 33417 재밌네 연결이 평소보다 오래 걸립니다 게임 클라이언트를 다시 시작하십쇼 무슨 소리야 다시 겁나키라는 소리가 미친 소리 나 방 다시 파본가 사주라고 그거는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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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기 승 ㅋㅋㅋㅋ 연탈을 냈어 스킵이 안 돼 나 방 다시 파볼까 3,4,4,1,7 응 어 됐네 오케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섬광탄이랑 그런 건 다 어떻게 쓰는 거야 그 휠 돌리니까 나오더라 아 그래 그럼 이제 창고를 가라 아니 아까 나 주운 장비는 못 쓰는 거야? 아 뭐야 나오지 않을까? 나오는데? 소총과 결합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소총을 아직 못 열어서 그래 아니 아니 아까 나 UMP같은거 다 먹었는데 증거로써 나온거고 아 그래? 오오 오 늙은 릭 뭐야 갑자기 왜 갑자기 왜 늙었어 쟤 아무리 과거의 상이라지만 이거 나 왜 죽은 것처럼 얘기해? 흐하하하하하 나 죽은 것처럼 얘기해 미래엔 없는 것처럼 얘기해 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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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없는 거 같아 아냐 아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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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너 혼자 얘기를 하잖아 아 봐 이제 나중에 너도 나오겠지 아무나 좀 도와달라는데? 조용히 해 이런데 나 휠을 굴리는데 왜 안나오지? 나 휠을 굴리는데 왜 안나오지? 아 숫잡기 숫잡기 1 2 3 아 아 오오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엎드리라니까 개새끼가 엎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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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심히야 다 심히 다 심히 엎드려 오세요 그래야 그거 하시죠 가만히 계세요 조사하고 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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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보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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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보내 중간 세이브가 없는 게 좀 쫄리네 잠겼다 어 자물쇠 따개 있잖아 우리 해봐 가만히 그들 스파 Над 하면 어얼 처음에서 말안들으면 그냥 죽여버려야겠어 비미인가된 폭력 이거나 그런거 없어 그냥 뭐 왔다 뭐가 왔다 문 열렸네 지금 오 할uo 어!! 이거 거기서 따발총을 갈기는 해 하핰 아 야 팀 이번에 겟다운하고 그냥 허공에다가 총 쏘래 그럼 이제 그거 포기안돼 해보자 그럼 아니 찌반 우리는 허공에 쏘고 쟤는 우리 뭐 Ai에 쏘잖아 안 되잖아 이러면 자, 나와! 시윽... 그만 죽어... 오... 존나... 안돼... 그냥 죽여야겠어 준비됐어? 어허 어, 내가 해볼게 이번에 삼각탄 준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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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야! 야! 체포조! 아니! 아니! 이걸 또 탓! 도망가서, 저 새끼! 아! 개새끼! 아이고, 내가 성격 급하면 못하겠는데 오! 존나 많아야! 오! 오! 어! 어! 방금 항복했었는데 괜찮아 어, 하나 더 있다 오케이, 내가 처리할게 더블킬 아, 솔직히 장례식 매드 무빙이 만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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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래? 아, 이거 너무 어거지다 손! 쓰러져 제발 아! 아니, 존나많아 아, 개어거지! 아, 이거 선θPO 릴리 conduction 덫힐까? 경관님! 경관님! 문 안 열려 섬광? 내가 섬광 던져볼게 오케이 열어줄게 아 잠깐만 기다리기 애매했어 기다리기 애매했어 오케이 고? 하나 더? 하나 더 어이 개색 어 내가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나이스 체포할게 어 나 증거수집 좀 오케이 성관사 있어? 탑습 내가 할게 이제 준비 완료 꾹 누르고 있어 오케이 어 어딜? 좋아 오 좋다 좋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누구야? 누구야? 일단 내가 보고 있을게 방 밤부터 봐 방찾게 어이 아 이 총이 너무 좋잖아 아 잠깐만 에이미 총 개못 쏘네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거 경찰 수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야 똑바로 놓고 쏘는데도 에임이 흔들리면은 안 돼 너무 다 맞으면은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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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줘 내가 던질게 어 겟다운 나우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하하하하 겟다운 나우 엎 엎 뭐야 어 어 어 엔 체포 그래 좋고 오 오 야 야 우리 부상 입으면 총을 잘 못 쏜데 아 그래 어 어 아 아 아 네 맞았어 조심 조심 야 나 이쪽으로 나이스 나이스 장전 들어 야야야야야 문 년다 문 년다 시민시민시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거기 시민같은데 응 경고사격만 어 여기 잠겨있고 오케이 잠갠는데 내뜨봐 어 아 시민이 괜찮아 말 안 들으면 죽어 원래 미국은 그래 오케이 체포 오케이 시민인데 왜 도망을 지냐 저거 그냥 좀 앉지 잠깐! 앉아야 해 가자 네 아! 어? 하하하하하하하하 나이스! 어이, 일단 어깨 하하하하하하 느낌, 무력이 좋아 기보 완료 씨 마이너 아니, 진짜 그렇죠 이게 아무리 시민이라도 그지? 이렇게 말 안 듣고 경찰만 안 듣고 이런 상황에 도망치면 죽어 없어없어 어 저거 맞아야지 뭐 어째 점점 떨어지네 씨마 무기 제조 판매기요? 브로커가 있구만 음 너무 좋음 딱딱이라고요 여기 있는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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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탠니즈 웨스키? 이걸 물을 거 같아 흠! 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흫이 소중 오오 이런 걸 알고있네 영화 감독을 죽이려고 하는건가? 폭탄으로? 어? 뭐야. 후추 스프레이 넌 그런게 어떻게 바로 나와? MP5 어? 그럼 어디가면 가니까 뜨는데? 난 그런거 안나오는데? 임무부터 딱 뜨는데? 어.. 난 임무는 안떠 브리핑 총 용의자수는 8명이고 시민은 3명이래 저런걸 어떻게 하는거지? 브리핑 탭이 없어? 있어 있는데 그냥 이거 여기 자체를 말하면 아 가기전에 이런걸 어떻게 하냐고? 영화계의 전도유망한 보물이다 MP5라고 했는데? 그러게 어.. 선광탄 필수다 후추랑 선광탄이랑 구급상자 솔직히 별 의미가 없어 한방에 뒤지니까 이렇게 가야겠다 그럼 고 오케이 구박 헐 아 근데 머리 스타일 너무 별론이 너는 머리 스타일이 없잖아 없는게 나은데?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노래가 좀 신난다. 이거 저작권 느낌 좀 쎄하네. 왔다, 이 새끼. 끝까지 버티네. 야, 야, 앗! 어머머머머, 어머머, 어머머, 시가! 아,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 왜다. 존내많아. 아! 뒤에! 어! 그 뒤엘 얘기한 건 아니겠지? 아, 이거 아니야. 양각, 씨, 마. 여기, 존나, 야. 야, 잠깐만, 루트 여기밖에 없어? 여기 하나는 지나가고, 왼쪽, 오른쪽으로 하나씩 던지고 들어가자. 그래. 오케이. 나 이거 올 거야, 총소리 듣고. 아니야, 너, 나 왼쪽. 자, 왼쪽에서. 고! 가자. 어, 좋아. 멋있어, 이거야. 토 나온다. 야! 아, 저거.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폭주하네, 씨, 말. 아니, 이 새끼들, 이거. 아, 저거. 작전 괜찮았는데, 그 문 여고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도망치지 않아. 살짝 빠질까? 아, 씨, 발, 뭐야. 나도 안사 한번 해보자. 아, 아, 저거. 나 한, 실험 좀 해보자. 이리로 와봐. 한, including a characters. 뭐야? 기다려주라고. 그거 체포한 다음에 해야 해, 다시. 아... 묶어놓은 다음에 하는 거야, 묶어놓은 다음에. 묶어 놓고 이걸 왜 쏴? 그거 아니고 봤구나. 묶어놓은 다음에 정보를 불게 한대. 아우아... 고문하는 거야, 고문. 미쳤네. 고. 오, 계속. 어, 뒤. 아, 뒤를 보고 있어야 되네. 야, 너랑 나랑 양옆으로 삼광을 던지고 오른쪽으로 진입하자. 지금처럼? 어. 진입한 다음에 한 명이 뒤를 봐주자. 오케이. 아, 시발 총. 왜 써줬어? 가끔 안 죽을 때 있는 거 개을 받네. 하나, 둘, 셋. 아! 아, 위에 또 있었어. 왜 안 들어왔어? 어, 뭐야? 오른쪽, 오른쪽으로 딱 들어가자니까? 아니, 그러기엔 너무 바로 정면에 있었어. 그래? 서로 화면을 모르니까. 떠봐, 와봐, 와봐, 와봐. 아, 와봐. 이씨. 이 리필 안 돼. 자, 작전, 작전, 잠깐만. 자, 던지고 오른쪽으로 바로 들어와. 오케이. 셋.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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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도 있었네 위를 봐야겠다 띄워! 띄워! 다 죄다 빨강색이야 하하하하 어쩔 수 없다 이거 닌텐도네 스위치야? 이 새끼들 뭐 있어? 한 명은 살려놔야 되는데 한 명은 살려놔야 되는데 언더그라운드! 체포좀 왜 나 안죽이고싶었는데 개새끼야 왜 말 안들어줘 까줘 개새끼야 이제 해탈 개새끼야 엿 어이 에이 이 구석에 몇 명이 있는거야 도대체 이 구석에 몇 명이 있는거야 도대체 개새끼야 개새끼야 히히히 와 이거 이거 넌 맞을까봐 같이 쏴지도 못하고 이거 존나 처음에서 안통하면 그냥 죽여야 되나봐 그니까 아 나 쏜거 같은데? 안맞았나? 아냐 안맞았어 오 나이스 나이스 장전 좀 아 시발 부상 좋은건 아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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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좀 따봐 아 나 문 따기 없는데 문 따기 없다라고 문 따기 없다라고 운려나 이거 아 아 아 아 제발 와 석광받고도 꿋꿋하게 항복을 안하네 미친놈다 이 아랫방이 하나 있던데 어 시민이야 오케이 아직 남은거야 이거? 응 여기인가? 아 잠깐만 개머리판으로 적들을 공격해 공격자를 항복시키래 팁에 방금 나와서 개머리판 공격하고 어떻게 항복해 F 아니? 아 이거 몰랐습니다 아 굿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개새끼들은 막 나가야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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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경관 비염 이슈 후추 먼저 뿌려볼까? 해보자 얼굴에다 뿌려야 되지 않을까? 저거 왜 효과가 없네 아 이 새끼야 오케이 아프지 않아? 야 후추 포에카나 형한테 나가자 나가자 왜왜왜 창문으로 쏘면 되잖아 와 어 근데 이리로 못가? 와 이거 방법이 없네 이게 여러가지의 루트 같은게 아 이 안으로 선광탄 던질 수 있구나 어 이렇게 아 잠겨있어건데 총으로 안열리네 이러면 인질이 안죽고 아 안돼 잠시만 나 해볼게 있어 아 아 왜 안 아 후추 후추 스프레이 이 씨발 왜 안나가 잠시만 나 한번 해볼게 있어 가만있어 이거 좋은데 가만있어봐 이거 잠깐만 새로운 메타 새로운 메타 부추 진빵이네 이거 후추 진빵이네 후추 진빵이네 와이스 선 던지고 올게 열리나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일단 일단 해라 오케이 니가 던지면 바로 진입할게 오케이 호호호호호 야 후추 씨 야 아래쪽 아래쪽 오케이 잠깐만 근데 야 거기 갈라면 여기 여기 먼저 뚫어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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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ㅋㅋㅋㅋ ㅋㅋㅋㅋ 가물지 마 새끼야 거의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둘이어서 할까 화장실로 겨들어 갔나 섬광고 이제 내려가 뭐야 씨발 이거 후추 짱이네 경찰이 제 핵을 잡고 방심하지마 하나 더 있지 오케이 저 애새끼 방 저기 여기 나 섬광 없다 오케이 체포 체포 좋아요 끝인가 아냐아냐 더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아니면 증거 증거 수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증거 쟈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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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안 갔어 여기 루프 일단 밀어넣고 잠시만 얘 좀 밀어넣고 가진게 아무것도없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와우 야 이거 기대볼만 A 마이너 좋아 와우 후추 뭔데? 쎅쎅 뭐야 이 새끼 경쟁이야? 아잉? 폭탄은 스튜디오에 보여 오오 새로운 장비 오스코프 용의자가 9명이래 이번엔 폭탄을 해체하는게 목적이라네 오케이 오 야 보스코프 닫혀진 문틈으로 엿볼 수 있게 해주며 안의 상황에 따라 행동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면 쓰읍 일단 나 손잡이 빼고 그럼 후추랑 삼광탄이랑 보스코프를 들고 가겠어 근데 문 따게 나 혼자서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안돼 그니까 하나로 되나 이게? 그거 개수제한있나? 모르겠어 안열리는거 같던데 개수제한있어 이것도 그러면 삼광을 빼일까 내가? 쓰읍 삼광도 아쉬운데 오ıs 네 삼광도 아쉬움이 흠 음 설마 우리 그 근접으로 문 딸 수 있을까? 부셔서 그럼 문 닿기가 필요 없지 않을까? 근데 지금 소리가 나서 애들이 오니까 그렇지 아 밴대 저렇게 열고 들어가네? 자 봐 보스코프 한 번 써보자 어? 자식 그러게 남은 시간 터지는 시간 어? 뭐야 포탄이네? 시발 야외는 이상없겠지? 이거 한 번 해보자 보여 이거 너도?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야? 어 어 응 뭐야 한 놈 있어 어? 이거 착하니까 이쪽 보는구나 이 소리에 반응하네 열어줘 이게 철문이라 못 벗은 당하네 암호는 9707 바로 물어? 호프 세지 저기 하나 있다 몰래 가볼게 좋아 새끼들 자 일단 저쪽부터 가자 포탄부터 해제해야 네 네 어치 이따가 뭐 이거 내가 나 이거 가벼워 어디가 따로 비번을 입력해야되나 보다 이 아래쪽은 주방이라구 굳이? 어... 오케이 여기 선이 연결되어있는게 여기 아니야 여기? 가보자 하나 일단 보이는거 하나 왼쪽에 열어봐 안열려 쏟을수 있는거 아니야? 그냥 부쳐볼게 엏 이것도 아니네 9 7 07 맞지 고출 맞나? 어 씨발 쫄려 어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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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쫄렸네 씨발 아 이리로 올라갈수가 있는거였구나 어 광장이었어 여기도? 고고고 어야야 어쩔수 없었다 이거 하나 어 근데 저놈은 시민인거 같고 시민 하나만 있는건가? 그런거 같은데 아 씨발 이거 나 벌리네 일단 없어 어 와 이거 뭐 그 그 영화 그 차 같네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차 아 그거 뭐냐 그래 백 투 더 퓨처 그래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으흐흐흠 아 으흐흐흑 손을 올려! 이제 올라가! 손을 올려! 이제 올라가! 아, 시발한데 맞았어 아, 아파 폭탄 여기 없는데 아, 시발 뭐야 위치 바뀌었나 보네 왼쪽 가보자 어, 이거 시발 선 설치해 놓은거 봐 아, 시발 뭐야 야, 그 보비 트랩 아냐? 그래, 그러니까 오, 시발 깜짝 놀랐네 이거 이런 것도 있다고? 나이스 여기? 어디? 어디 먼저? 여기 먼저 폭탄이다 너가 해봐 해봐 3407이었나? 3941 아니었냐? 오호오호오호 오 누구 온다, 누구 온다 아씨 안돼 아니, 이거 뛰면 안 나가네 안돼 아 뛰면 총 안싸져? 아, 뛰면서 스프레이 안 뿌려지네 그만 뛰면서 뿌리면 내가 맞으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 나 이색 아, 나 이색 아 일단 지형은 아니까 오스코프 활용을 좀 안해도 되죠 장난해 오 말 잘 듣는구만 이렇게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맞는거지 그치 철선 제거 먼저 할게 아 철선 제거한다 엎드리라고 소리 안질러도 그냥 가서 조금만 뿌리면 조용히 해결이 가능해서 좋은데 저희도 뭐 있는거 아냐 폭탄같은거 하나 있네 내가 진입해볼게 문 열어봐 아씨 따새끼 말 좋았나 한던데 여자 화장실 내가 열고 할테니까 내가 열고 할테니까 도망치면 우리 후추 갈겨 오케이 자 가봐야겠지 여기 거기 거기 가야돼 볼까 성광탄 아끼까 아 깨워도 될거같은데 여기 없어 눈에 안빠요 도망치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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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는 무한인가봐요 아니 무한 아니야 아 무한 아니야? 99발이 있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어 뭐야 쏘리 괜찮아 괜찮아 진짜 저 틈새로 쏜거구나 방심할 수가 없네 얘는 무조건 있네 나이스 5993 찰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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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찰쏟 응 찰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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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말 안들어 아 내가 먼저 겨누고 엎드리려 했는데 찰쏟 찰쏟 자 뭐야 와 진짜 겉다 어렵다 아 어어 무서워 시발 안 될까 봐 와 시민이었네 어 오우 씨발 무서워 너 걔 맡아? 마이씨 봐 쏘지마 7829 없을리가 없어 이해 안해도 한새끼 아닐거 같은데 시민이다 그지? 말 잘들어 새끼야 야 이거 처리하고 할래 그냥 아예? 뭘? 이쪽 코너를? 오케이 뒤통수 맞을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지금 어? 쏴? 쏴 볼 안되지 아 비켜 이 새끼야 시민이네 엎드리세요 선생님 그러다가 크게 다쳐요 좋아 왼쪽은 다 오른쪽 끝났고 하아 오케이 야 이거 조용히 따봐 아 그냥 넣게? 응 성강 넣게 오케이 오케이 으흠흠흠 아 하나 있어 쇼 그쵸 아이씨 아 개 아 이거 확인했는데 이미 밟아 아니 아니 얘는 관심도 없는게 존나 더 웃기네 너 때문이야 이 개새끼야 하하하하 니가 너무 맛있어보여 갖고 얘가 빡빡이가 그냥 들어와 버렸잖아 어어어어어 가 봐 가 봐 아 그래 아이 혼나 짱 나네 완벽했는데 이건거 어 어머 아 ㅋㅋㅋㅋㅋ 아, 이게? 아, 이게 방심 한 번 하는 게 ㅈㄴ 크다 어허! 으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절대 안 되는구나 한 번만 도착! 지휘 시작! 아, 이런 하나 막아둬 응! 에헉!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저 흰티새끼들은 그게 있네 본조가 있다 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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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없어 그런게 얘네들은 아니 왜 할 수 있었는데 몰래가서 내가 부상 정도는 귀찮아 이상한 자꾸 소리만 안 내면 되는데 걸어가면 뒤에서 다가가도 모르나봐 알아 알아 너무 가까이 많아 모르나봐 5741 총속이 아쉬운데 성광? 오오 개꼬고고 내가 던질까? 섬광? 아 있어 있어 그렇지 크으 좋았다 피켓마 이거 우리 들어가야돼 여기 없네 똥 싸고 있는거 아냐? 열어봐 없어 없어 무슨 향수 뿌려줘서는 사람같아 아 헐 헐 앗 앗 어허 자 아 좋게 아 드디어 아 왜거 어차피 길거하면서 이렇게 뻗팅겨 어마만 한대 맞았네 ㅅㅂ 하나 이건 이거 하는게 편해 알아서 기네 좋아 좋아 그게 맞는거지 그건 뭐라고? 아!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데 아.. 막봐 이 새끼 나? 빡빡이 많으니까 조심해 오케이 잘 못들어오지 빡빡이 이슈 하나있다 하나있어 아! 지금 마! 존나 안들어 괜찮아 괜찮아 가자 아 이 개새끼들 체포하면 안되나? 한색이 비범만 알면 다 죽여버릴까 그냥 그래도 되고 7589 7589 야 잠깐만 있어봐 조용히 있잖아 저기 하나 더 있거든 오 나이스 약간 타임이 딱 그 걸렸을때 되는구나 그게 사거리가 카페 조심해야되나 조용히 어 도망가다가 갑자기 왜 총 쏴? 범죄자들의 심리를 모르잖아 그리고 나 이거 채팅창 켜 있었네 뭐야 어떻게 했냐? 왜 안 움직이나 했대 캐릭터가 이제 뛰어! 그거 하면 애들이 안에서 알아챈다니까 안에서 난 뭐 가만히 그냥 아니 나 들어가고 나서 6508 쟨 시민인가? 날뛸 수 있으니까 조용히 시키는 게 제일 좋아 앞에 저거 인계철선인가 뭔가 그래서 밟으러 오진 않겠지? 어? 시민 다 있다 굿 여기 먼저 할까? 시민 끝인가? 어 고 3 하使 한새끼 있다 뒤돌고 있네 뒤돌고 있네 어어 어어어어어 나한테 맞았어 아 ㅅㅂ 죽나 아파 기다려봐 기다리라 했잖아요 쟤 아니지 않았어? 빨간 티 아니었어? 아니야 쬐었어 쬐었어 저 친구였으면 안 들어갔지 쟤 얼마나 총 잘 쏘는데 아 ㅅㅂ 안 돼 맞았어 9346 새끼들 없네 끄! 그거 어떻게 제거해? 2222 오른쪽 먼저 가자 어 나 피 뚝뚝 걸려 ㅅㅂ 좋아 나쁘진 않아 좋아 나쁘진 않아 나 죽는거 아니겠지? 아 피티 ㅅㅂ 쟤 안 돼 잠깐만 나와봐 갑자기야 개새끼 앞에 나와있어 놀랬네 3,4,6 어 시민 하나 들어있네 어? 시민 하나 들어있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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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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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휴 다행이다 시발 오 여기 하나 있었거든 오케이 성강 있으면 성강으로 조절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 아 너무 아쉽다 하 아 너무 아쉽다 하 흐흐흐흫 잠깐만 이거 이제 애매한데 하하하하 애매하긴 하네 오우 씨X 아 아 ㅈㄴ 잘 쏴 진짜로 와 아니 내 시야엔 있지도 않은 애들이 뭐 이렇게 잘 쏴 아 이거 씨X 이거 그냥 아 체포하는 게 좋긴 한데 이거 그니까 흠흠흠 이거 뭔가 점수를 많이 받아야 더 좋은 게 있나 우리가? 와 그거 방금 되게 짜릿했다 그 타이밍 어 되게 방금 존나 오그라들었다 뭔가 발가락 꽉 눌렀네 씨X 아 점수를 채워야 다음 스테이지가 열려요? 아 아 극혐이래 씨X 아 맞아 아니 근데 애초에 범, 범죄자인데 씨X 그거 좀 선납네 아니 저런거, 총두로 설치는 건 다 죽여도 되지 않나 아 아니깐 말이야 내가, 내가 아, 괜찮아 한 대 맞으면 정확하니까 개새끼들 한참 빨강 셔츠가 하나 있고 얘는 이거 하나 해야 되겠다 꺄악 아 하하핰핰핰핰핰핰핰핰 하 승인 어 하지만 젤드 하지만 결과적으로 걸렸어 하핰 오케이 어우 신 T 준비가 안 됐! 아이씨 마이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아니, ㅅㅂ 난 당연히 대신 줄 알았죠 아니, 핀 뽑고 있는데, ㅅㅂ 아이, 참 에이, 붙어 뭐 있을 것 같아 어, 없네? 이 년 없어? 아, 이거 없으면 안에 많다는 소리라 더 빡센데 밖에 차라리 몇 명 있는 게 더 좋은데 오오오, 재빨랐다 좋아 판단형 뭐야 뭐야, 방금 뭐, 난 무섭지 않다는데, 뭐 해서 생각해 있었어, 있었어 와, 근데 진짜 ㅈㄴ 무섭다 와, 반응 속도가 진짜 A100 수준이야 거의 아, 왜왜왜왜왜 ㅅㅂ 깜짝 놀랬는데 5452였나? 어 자, 여러분, 그 자꾸, 그 채팅으로, 가짜 비번 알려주지 마세요 철선 어 아 좋았다 좋아 여기 먼저? 콜 저 시민 오 오 오, 지렸다 하하하하하 어쩔 수 없다 이건, 시말 어디 걸린 거야? 뒤에 뭔 소리 어? 뭐야 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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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쩐다? 개새끼야 시빡새끼들 와, 양아치 새끼들 저거는 좀 손 넘네 폭탄 어딨어? 시발 터뜨려 버려 그냥 와, 진짜 저거는 뭐지? 아, 저 문 뒤에 저렇게 쏘아 있을 줄은 몰랐다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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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뒤에 있었다고 해서 소름끼치네. 여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숨어가지고. 진짜 무섭네. 시민 하나야? 역시 몰라. 엎드려 이씨. 군. 시민. 철 철 철 철. 왼쪽. 그럴 줄 알아. 달려. 조아. 오케이 좋아. 속전속결 좋아. 하나. 어? 어. 야이 개색. 좋아. 1분 35초 남았어. 충분해 충분해. 여기 먼저 갈까? 고고. 오. 나이스. 풀어. 8. 3. 오케이. 오. 점수. 달달한데? 잘만 되면 이거. 눈앞에 바로 하나. 야 그럼 이제 잠깐만. 이거. 내가 여기 어그로 끌게. 문 열 수. 어그로. 오케이. 나이스. 뒤에 조심해라. 여기가 위험해. 어. 너무 너무 공터인데? 어. 총 들었어. 뭐지? 다 한 거 아니야? 뭐야? 도망. 아. 그럴리가? 뭐. 안 들어간 데 있나? 글쎄다. 조심해. 아 설마 저기 위에 아닐까? 우리 아까 저 뒤쪽에. 일로 와봐. 우리 여기 안 들어가지 않았어? 여기? 아니. 여기 있는 거 아니냐고. 거기 꼬깔 못 지나가. 아 진짜? 저기인 것 같아.